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4 물리학원 강민웅 하반기 커리큘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일반적으로 6평 또는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7월 여름 시즌, 그렇죠? 재수생들은 일반적으로 6평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재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냐 안됐냐 이런 식으로 상반기랑 하반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죠? 자, 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하반기 때 제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들이 쭉 있잖아요. 상반기 때 완강된 것들도 하반기 때 활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올해 또 변화가 되고 있는 수능 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또 하반기 커리큘럼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그 2024학 커리큘럼을 크게 보면 이렇게 4개의 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지금 완강이 되어 있는 것이 무라일체 개념 완성, 당연히 개념을 공부하는 그리고 또 킬러 도구 정리까지도 올해는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 완성 강좌 그리고 특특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핵심 주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하는 강좌 이게 특특 유형 분석이고 그리고 실전 300이라는 실전 N제죠. 예상 문제로 되어 있는 N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7월부터 8월, 9월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전 300이라는 전범위 N제,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파이널과 최종 점검이 큰 커리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특모라던가 또는 빅킬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구성이 쭉 되어 가다가 막판에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쭉 진행이 되고 최종 점검은 이제 1년 동안 나온 커리, 제 컨텐츠 중에서 최고의 문제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나온 신상 기출들 중에 예상이 되는 문제들 출제가 유력한 것들을 최종 점검에 포함을 시켜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커리인데요. 실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디테일한 커리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특특 유형 분석은 핵심 유형들을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가 1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을 물론 제가 분류를 구분을 한, 분류한 15개 유형입니다. 그게 뭐 평가원에서 딱 제시한 유형이 아니라 핵심 주제들은 한 15개의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된다라고 제가 분류를 했고요. 분류를 했고 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유형별 행동 영역들을 정리하고 훈련하는 강좌가 이 특특 유형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관된 풀이법들을 체화를 하고 실전대응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어떤 너무나 더 좋은 발상적 풀이법도 있겠지. 특히 출원형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더 잘 풀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건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훈련하는 게 바로 이 특특 유형 분석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풀이를 왜 저렇게 푸냐. 훨씬 쉬운 풀이로 이런 것들도 있지 않냐라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일관적인 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서 어느 순까지 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달한 다음에 무슨 아이디어적인 발상적인 풀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아직 기본적인 풀이 도구도 정리 안 돼 있고 채화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를 시키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 어느 정도 단계의 어떤 과도기적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되면 생각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풀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일관된 풀이법들을 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상향된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 과정이 바로 특특 유형 분석 강좌로 전범위가 아닙니다. 핵심 주제들이 뉴턴 역학이나 특상이나 연력학 전자기까지에 조금 몰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기, 2단원의 물질과 전자기장, 전자기 파트의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까지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훈련한다. 그런 강좌가 바로 특란도 특강이다. 일반적으로 70%의 자작 문제랑 30%의 기출 문제가 연습 문제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로 다 구성된 게 아니라 케이스 문제하고 이게 실전복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전복습에는 기출이 들어있는데 케이스 문제들에는 기출 문제가 안 들어있어요. 대표 기출 보는 거 빼놓고는 알겠죠? 그래서 70% 정도가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분석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상반기 때 안 하셔도 하반기 또는 수능 직전에 제컬을 안 따라온 사람들도 풀어보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300이라는 책인데 실전 300은 전범위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범위 예상 문제들 특특 유형 분석 강좌는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전 300은 전범위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파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특특은 파동이 포함이 안 돼 있어. 얘는 파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범위로 기출이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는 예상 문제, 자작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낯선 상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는 딱 정형화된 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정형화된 것들 또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것마저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특특 유형 분석이고 실전 300은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낯선 상황입니다. 낯선 상황은 여러분한테는 난이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훈련하는 그런 행동 영역들을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실전 300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책으로 구성이 돼서 나오게 되겠고 심층 분석 문제랑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얘는 이제 문항수는 300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300문항이 좀 넘어요. 한 320문항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기에 상당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실전 300이다. 빅킬러 모의고사가 18문항짜리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 두 개를 제외한 18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빅킬러 모의고사예요. 특모랑은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르죠. 특모는 이제 풀 사이즈고요. 그렇죠? 20개의 문항이 다 들어있는 거고 빅킬러 모의고사는 18문제짜리 실전 모의고사로 20분 정도를 목표 시간으로 잡고 정답률이 가장 낮은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다 맞을 것인가. 그랬을 때 45점가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45점을 확보를 해서 1등급 엔트리 또는 2등급을 노리는 이 모의고사가 빅킬러 모의고사인데 물론 2등급만 노린다는 학생들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점을 노리지만 앞부분에 있는 기본 문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푸는지 그 속도감을 연습하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바로 빅킬러 모의고사로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속도감 연습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8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킬러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특무. 특무는 실전 예상 모의고사예요. 실전 예상 모의고사로 전범위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죠. 시즌 1, 2가 나오고 파이널 1, 2가 나옵니다. 현재 시즌 1이 완강이 되어 있고요. 시즌 2가 곧 오픈이 됩니다. 알겠죠? 하반기 들어오자마자 오픈되는 게 이제 실전 300이랑 특무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시즌 1이 7회, 시즌 2도 7회 그리고 파이널, 8월과 9월, 9월, 10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파이널 1, 파이널 2, 8회, 8회 합치면 7, 7, 8, 8 7, 7, 8, 8 합치면 전체 30회가 되겠죠. 빅킬러 모의고사 8회, 합치면 38회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평가원의 방향성을 준수한 자작문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실전 예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작문제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난이도로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물론 수능보다는 약간은 난이도 있게 약간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빅킬러 모의고사는 이제 뭐 수능보다는 좀 쉬운 느낌이라면 특무는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제. 그래서 항상 그 어려운 것과 쉬운 것들을 같이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 예상해 볼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상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전관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배제하고 출제되는 게 현재 수능의 기조이긴 한데 그런 기조로 따져도 변별력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준킬러급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킬러가 아닌 준킬러급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 우리는 그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과 쉬운 것들을 항상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조금 그 수능의 어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특무가 되겠습니다. 특무 실전 예상 모의고사입니다. 합리적인 실전 모의고사 후에 2024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한 하드 트레이닝 전문학은 당연히 자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최종 단계 9월 말 10월 초 이때 출간이 되는 게 최종 점검 파이널인데요. 수능 예상 문제 수능에서 예상이 되는 1년 동안 제커리 1년 동안 제커리가 물알체 개념 완성 그리고 책으로 따지면 특먼도 특강 그리고 특특 그리고 실전 300 그리고 특무 비킬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인데 그런 콘텐츠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것을 뽑고 그리고 올해 실시가 된 3월 4월 학평 그리고 6평 그리고 7월 학평 9평 그쵸? 10월 학평까지 10월 학평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0월 학평이 10월 초중순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너무 적게 남기 때문에 10월 학평만을 제외하고 신상 기출들 중에 예상이 유력시 되는 것들을 20개 테마, 20개 테마는 그 수능에서 나오는 20개 테마 1번부터 20번까지의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쉬운 주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기파 같은 거 있잖아. 꼭 나오잖아. 파동의 간섭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마저도 일반적으로 뭐 특특 유형 분석 같은 데서는 다루지 않는 테마인 거죠. 그쵸?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20가지 테마를 분류를 해가지고 1년간 제 커리 중에 베스트 문항들 제 컨텐츠 중에 그리고 신상 기출들 중에 출제 유력한 문제들을 배치를 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수능을 보러 갈 수 있게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수능 중간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한 그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념의 허를 찌르는 약점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6평과 9평에서 출제됐던 만일 신유형이라고 하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변형된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취중 점검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교사들을 보면서 이 책을 취중 점검을 해줘라 라는 책이 바로 취중 점검 파이널이 되겠어요. 자, 전체 커리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법을 얘기해줄 건데 그 학습법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좀 점검하고 갑시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올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학습 시간들을 좀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탐 한 과목의 중요도가 현재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영어의 중요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렇죠? 뭐 한국사 같은 것들은 절대평가로 그냥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어, 수학, 과탐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올해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뭐 수능 역사에서 과탐 한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무슨 학교 내신 생각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학습 시간 할애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과탐 주간 학습 시간은 현재 최상위 학생들이 역대 최고 시간을 찍고 있어요. 최상위권 과목당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이 8시간이야. 한 과목당. 물리 한 과목을 최상위권 애들이 이미 1등급에 도달한 친구들이 일주일에 8시간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4, 5등급, 3등급 학생들이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고 5시간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 진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 상위권으로 진입을 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무슨 10년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과탐 한 과목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 정도야. 그리고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몇 시간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알아? 일주일에 16시간 하라 그래. 1년 동안 노베이스가 1년 동안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럼 상반기 때 주당 16시간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리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과학이든 생명과학이든 화학이든 거의 2배를 써줘야 된다. 물론 1년 내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노베이스 친구분들은 개념이랑 기출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2배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바보처럼 몽하니 하다가 계속 수능에서 3, 4등급 받고 그냥 망하지 말고 알겠어? 주당 총 자습 시간 통계가 현재 50시간 이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재학생들도 50시간 이상 확보하셔야 됩니다. 재수생들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60시간이 초과돼요. 거의 70시간까지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아시죠? 기숙학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돼야 돼요. 동선이 없잖아. 동선이. 그렇죠? 그랬을 땐 70시간 이상의 자습 시간을 확보한단 말이야.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기숙학원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동 시간이라던가 그렇죠?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학생들도 이제 여름 시즌부터 하반기, 2학기 때는 내신도 안 들어가죠. 학교에 가면 자습하죠. 이러기 때문에 50시간 이상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순공 시간을 순수 학습 시간을 알겠죠? 그래서 주당 총 자습 시간을 50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꼭 점검해 주시고 가탐 한 과목 주 5일 기준 1일 2시간 정도의 기준 학습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위권은 뭐 상위권 나름대로 상위권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하위권들은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학습법들보다 가장 우선시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절대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시간에 대한 할애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조금 공부하고 최고의 성과를 조금 공부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야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야 돼.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야 돼. 조금 공부하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 근데 그 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못하면서 욕심만 있는 욕심만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1등급을 맞겠습니까? 만점을 그걸 최우선적으로 점검해 줘라. 그리고 계획을 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짜주시고요. 자 문항별 학습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질별 학습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질별 학습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물리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현재 여러분들의 등급별로 모두 1등급이면 이렇게 해 2등급이면 이렇게 해 3등급이면 이렇게 해라는 것은 물리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2등급 3등급이야 2, 3등급이야 2, 3등급이어도 2, 3등급이 이렇게 해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학생들마다의 상황이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2등급인 친구도 4페이지 하나도 안 틀리는 2등급이 있고요. 4페이지만 몰빵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학습법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다 똑같아요? 2등급 받는 애들의 틀린 문항이? 그렇지 않죠?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아요. 아니에요. 1선에 나가보면 진짜 선생님 저 4페이지는 다 맞았는데 1, 2페이지에서 이렇게 틀렸다요. 그래서 2등급 나왔다요. 어떤 애들은 저는 3페이지까지 실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4페이지에서 다 날라갔습니다. 이러면 학습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깍두기 썰듯이 1등급 이렇게 2등급 이렇게 3등급 이렇게 4등급 이하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등급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틀리고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고 어떤 단계가 안 돼 있는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뭐 상반기 때 안 했으면 하반기 때 압축해서 몰아서 해야 되는 거고 상반기 때 했으면 약간은 조금 학습 시간을 줄이면서 쭉 공부하시면 돼요. 단계를 스킵하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기출은 안 풀어내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개념은 뭐 좀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 학습을 하고 기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핵심 주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그 유형 분석을 해야 하고 예상 문제들에 대한 풀이가 안 돼 있으면 그걸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1학기 내내 지금부터 지금부터 8시간 하면서 1등급 맞을 거예요. 안 돼요. 못 맞습니다. 알겠죠? 저희들 자꾸 일주일에 8시간 공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베이스가 일주일에 8시간을 4, 5개월 한다라고 해서 1등급 맞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별 학습방을 잘 점검해줘라. 첫 번째 기본 개념 문항들을 많이 틀린다. 개념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출 문제들을 잘 안 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개념 완성 강좌를 활용해서 공부하시고 특히 개념 완성에는 기본 기출이 기출 300에는 핵심 기출이 300개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개념 완성 기본 기출 500문항 기출 300에 핵심 기출 300문항 합치면 800문항이죠. 800문항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기출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모든 기출이에요. 그래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개념 완성과 또는 진짜 여기서는 약간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압축 개념 강좌가 완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축 개념 강좌랑 필기노트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쉬는 시간 짬짬이 필기노트 보면서 기본 문제들 계속 숙지하시고 압축 개념으로 한 20강 개념 완성은 거의 40강 넘게 개념만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제풀이가 30강 정도 추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풀을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덱스를 찾아서 보라고 그래서 상당히 볼륨이 큰데 압축 개념은 20강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보고 이제 기본 기출과 핵심 기출만 쭉 문제풀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 여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상반기 때 물리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압축 개념 보면서 이 문제를 다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출원형 문항들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 4페이지 위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 문제 풀이 유형을 분석하고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특특 유형 분석 강좌가 그 핵심 유형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특특 유형 분석을 공부하면서 실전 300을 병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 끝내고 실전 300을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 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하셔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돼요. 또 1등급 받고 싶잖아. 둘 다 하세요. 알겠죠? 또는 이것들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물리학습장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걸 다 공부하면서 특특 유형 분석을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특 유형 분석은 약간 볼륨이 큰 문제들 있잖아요. 공부를 위해서 볼륨이 좀 크고 실전성이 좀 떨어져도 조금 넣어놨어요. 특특 유형 분석에는. 실전 300에는 그런 게 없어. 전부 다 실전적인 문제들 위주로 수능이 출제될 수 없는 너무나 호흡이 긴 문제들은 실전 300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특 유형 분석에는 그런 호흡이 긴 것들도 좀 들어있으니 공부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한 다음에 예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도 저는 선생님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둘 다는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체질을 생각해. 내가 4페이지 위주로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특특 유형 분석을 아니면 좀 고르게 좀 틀리는 편이다. 그럴 때는 실전 300을 선택하셔서 푸십니다만 둘 다 하세요. 그 이제 최저 최악의 조건에서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 다 푸시는 걸 요청을 드린다. 실전 연습은 실전 모의사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빅킬러 모의고사가 10편 문항 모의고사인데요. 기본 문항들 그리고 특모 시즌 1, 2, 파이널럴 1, 2는 어차피 풀 버전이긴 한데 약간 더 수능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된 게 특모 실전 예상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모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 그리고 빅킬러 모의고사는 일단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두 문제를 제외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연습하는 모의고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올해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무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이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능 점검 파이널은 그냥 수능이 임박하면 한 40일 정도, 50일 정도 이렇게 남게 되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작한 문제들 중에 진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베스트 문제들 베스트 문제들을 셀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여기 압축해서 넣고 신상 기출들 신상 기출 새롭게 나오는 신상 기출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아주 큰 효율을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양별 학습 방향까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1등급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커리큘럼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가신다면 반드시 다른 컨텐츠, 다른 커리를 따라가지 않으셔도 반드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학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는다면 이 커리를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건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년간의 커리가 그리고 문양들이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잘 활용하셔서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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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